아우터스 잉글리시 2021학년도 스특 독해 연습 지구핵 시리즈 11강의 2번 지문 어류 자원의 붕괴를 초래한 원인 변형포인트 어휘 업법 빈칸 순서 마지막에 정리하니 변형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우리의 만족할 줄 모르는 해산물에 관한 식욕이 커마 커마 되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결합해서 엄청난 잔혹스러울 정도로 효율적인 효율성과 결합해서 뭐의 효율성 of our industrial fishing technology 우리의 산업적 고기 획득 그 어헙이죠. 어헙 기술 우리의 어헙 기술의 엄청난 혁신 엄청난 효율성과 결합해서 엄청난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명 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but above all 하지만 무엇보다도 it has been a combination of government weakness industrial greed and a scientific community lacking the courage to sound the alarm that 제가 쭉 읽은 이유가 여기 it has been 비동사 있죠. that 강조 그문입니다. 여기가 combination 조합이에요. 협력품이에요. 정부의 약함. 그 다음에 산업의 탐욕. 그리고 세 번째 scientific community 과학계. 근데 과학계는 lacking 부족해요. 용기가 부족한 과학계에요. courage to sound the alarm. 경보를 울리는 용기가 부족해요. 뭐 우리말로 경종을 울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that 근데 that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조 그문입니다. 이 조합가 다 합쳐졌다는 얘기에요. 정부 산업계 과학계 이게 합친 조합이 has resulted in 유발했죠. one of the greatest ecological tragedies of our time.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생태계적 tragedy 비극 중에 하나를 유발했습니다. 그 생태계적 비극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물론 뒤에 나오겠죠. decision makers. 의사결정자들이 have routinely ignored the warning signs. routinely.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무시했습니다. 무시해왔습니다. warning sign. 경고 표시를요. 경고 신호를. the reason is that 경고 신호를 무시해. routinely ignore. 계속 무시해온. 공공연하게 무시해온 이유는 that 이하겠죠. they have been. they는 당연히 앞에 있는 they have been frightened. signs가 아니라요. decision makers까지 받아야 되겠죠. they는. 의사결정자들이 frightened of. 두려워해요. 뭐를? upsetting the fishing lobby. fishing lobby. 업의 로비. 로비는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게 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로비 활동이라고 해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이게 lobby입니다. lobby. 그러니까 이거를 로비. 로비를 화나게 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산업계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와 동의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they have a set. hopeless unrealistic quotas. they는 당연히 계속 그대로 they 이어지겠고 아까 decision makers겠죠. 의사결정권자가 설정해왔어요. hopelessly unrealistic quotas. 이건 할당량이겠죠. 비현실적인. helplessly. 희망없이. 비현실적인 할당량을 설정해왔습니다. and have gone out of their way. b. 그들의 길을 벗어났어요. 정도를 벗어났다는 얘기에요. 정도를 벗어나서 뭐한다고요?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이래서 이렇게 됐다. to. 뭐.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길을 벗어났어요. 정도를 벗어났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industry fishing companies. 업회사. 업회사를. 업회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정도를 벗어났죠. 그 정도를 벗어난 거에 예를 지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in November 2008 the inappropriately named 그 부적절하게 이름 붙여진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good. 보존 협회. 국제 보존 협회네요. Atlantic tuna ICC AT set 과거입니다.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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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tch quota good. 할당약입니다. up 할당약 good. 포획 할당량입니다. catch니까요. 잡을 수 있는 할당약 bluefin tuna that is nearly 50% higher than its own own scientific advice 모양을 보니 관계대명사인 것 같으니까 선행사를 찾고 가셔야 되겠죠. quota겠죠. quota 할당량은 거의 50%나 높았어요. 과학자들이 그 자신의 과학자들이 advice 추천했던 권고한 것보다 50%나 높았다는 얘기겠죠. 사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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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직업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면서 라이블리후드 라이블리후드 라이블리후드는 생계입니다. 직업, 생계,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이익, 이해관계를 언급하면서 이거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면서 정치인들이 have brought fish stocks, 재고입니다. 재고량. 그러니까 피시의 재고량을 거의 붕괴 수준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너무 많이 잡는 게 몇 년 이어지다 보면 몇 년만 이어줘도 거의 재고량이, 재고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collapse 할 정도로, 붕괴될 수준으로 and by their failure 그들의 실패 그들은 당연히 politician이겠죠. they threaten 그들은 politician 위협합니다. the very people 바로 사람들 in whose interest 그 사람의 interest they claim 그들은 계속 politician이에요. claim to be acting acting 그들이 보호한다고 그들이 claim to be acting in their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여기 의미상으로 조금 의미는 됩니다.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주장하길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런 뜻이 되는지는 한번 나중에 그 어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두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stock 제고하고요. 깔끔하게 해서 어휘 한번 몇 개 살펴볼까요. 여기 efficiency 그 다음에 여기 sound the alarm 그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인데 경보를 울리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시하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할당량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higher 뭐 higher, lower 이런 단어는 언제든지 어휘의 단골입니다. 내용상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자, 내용상 잘 보시면 왠지 내용상 그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했을 것 그들의 행동을 보호했을 것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용 앞에 하고 연관시키면 실패함으로써 실패함으로써 자꾸 많이 잡기 하니까 보존 안 시켜주니까 이게 거의 멸종위기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업, 그 다음에 소비자 다 위협, 해를 입게 되었어요. Threaten 입니다. 빈칸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살펴 주시고요. 순서는 쉬울 것 같으니까 아까 삽입 부분에서 업법, 업법에서 마지막 부분 이 부분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법은 여기 coupled 연결된 coupled with 함께 결합된 combined with 이런 의미죠. 묶였다는 얘기니까 여기 수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조금은 it 여기 그 다음에 that 이게 중요한데 that을 안 내고 오히려 여기 has에다 표시라는 이유가 여기 되게 복수인 것 같지만 여기 주어는 실제적으로 a combination 입니다. combination combination 이니까 강조 구문이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오히려 여기 모양 맞추기가 have resulted 이런 식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리십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good 여기 alarm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community end 한 다음에 잘못해서 a combination을 못 보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good gone out of 아까 투부정사 저는 결과로 했고요. 뭐 부사적음법 뭐 뭐 하기 위해서로 해도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 routinely routinely ignored 그냥 부사자리 맞겠죠. pp를 꾸며주니까 그럼 one two three four 내게 됐고 나머지 여기가 in whose they claim to be acting 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 네이는 당연히 아까 politicians 였고 threaten 위협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consumer 또는 아니면 up fishing industries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인데 이게 잘 봅시다. 여기 관계대명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에 끝. 그 사람들의 이익에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 그들이 그들이 주장하길 끝. 그들이 그들의 이익에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 they 이렇게 하면 조금 해석이 안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문장으로 분리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끊으면 they claim they claim to be acting in their interes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야지 they가 아까 말한 politicians고요. 주장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익은 여기서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까 여기에 있는 그들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people 얘기하는 겁니다. people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잘 보시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their이 겹치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완전히 빼주십시오. 그럼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they claim to be acting 이 부분이 남게 되죠. 그 다음에 in their interest 가 그대로 남는데 그럼 이 대열이 이거하고 겹쳐야 되니까 소유격이니까 여기를 whose로 바꾸는 겁니다. in whose interest 이게 이게 이 부분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할 때는 이걸 그냥 분리해서 해석하셔야지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해요. 정치인들이 주장하길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행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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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얘기에요. 자 까다롭지만 아까 이 부분에 어법이 in whose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 맞는데 여기에 만약 in whom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용이 틀리게 됩니다. 전치사 다음에 whose가 나온 적을 거의 본 적이 여러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in whom이 나오면 왠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맞게 가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이걸 오답으로 여기 has 이 부분을 오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whose로 놓고 여기를 have라고 고친다고 하면 여기서 발견하시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가 왠지 combination을 못 발견하신 분들은 그쵸 여기 whose가 왠지 틀려보이게 틀려보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have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whom으로 바꾸는 게 이게 난이도가 더 어려운 업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업법에서 5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2개는 조금 알쏭달쏭해야 돼요. 1개는 이것처럼 아주 까다롭고 근데 1개만 까다롭다면 나머지 4개를 쉽게 골라서 너무 쉽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조금 나머지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매력적인 오답의 역할을 강조구문을 통해서 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자체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업법 변형 문제가 조금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 마지막 부분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관계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보통은 해석을 위주로 가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업법적으로 조금 끊어 가실 수 있는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보시는 연습 한번 해보고 가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